안녕하세요 민티비 대머리입니다 안녕하세요 민티비 대머리입니다 흔히 저희가 머리빨이다 라는 말이 있잖아요 특히 저같은 민머리 분들에게는 가발 착용 여부에 따라서 이미지가 상당히 많이 변하게 됩니다 상황에 따라서 가발 착용은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하지만 많은 분들이 가발을 착용하면 가발은 어느 정도 티가 나고 그리고 수영 놀이기구 운동할 때 이럴 때는 좀 일상생활을 할 때는 좀 불가능하잖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있죠 하지만 저는 20대 초반부터 가발을 사용을 해봤구요 가능합니다 뭐 이래저래 겸사겸사 이제 편집 공부도 마쳤고 해서 본격적으로 민티비 채널을 한번 운영해 볼까 합니다 앞으로 민티비 채널은 제가 가발을 사용했던 그런 경험과 노하우를 담아서 티 안나게 가발 쓰는 방법 가발 제품 리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야심차게 준비 중인 미션 임파서블 코너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뭐 헬스 수영 놀이기구 타기 등등 이런 것들은 좀 불가능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제가 직접 가서 요게 가능하다는 것을 조금 보여드리고 또 여러분들에게 좀 용기를 좀 심어주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있어서 미션 임파서블 이라는 코너도 좀 준비 중에 있으니까요 앞으로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 저녁 7시 구독자 여러분의 평일 시작과 끝을 좀 책임질 각오로 활동할 예정이니까요 많은 사랑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